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무데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이 한국 온지 거의 한 2주 정도 넘었는데 그동안 만날 사람도 되게 많고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해가지고 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영상을 아예 못 찍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이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혼자 찍는 영상이 될 거 같은데 오늘부터는 이제 영상을 열심히 찍을 거거든요 지금 머리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일단 영상을 찍기 전에 머리부터 좀 이쁘게 잘라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는 제가 BTS 지인님의 머리를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NCT 머리를 할 거거든요? 근데 마침 저희 집 근처에 NCT 분들이 다니는 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NCT 분들이 다니는 샵에 가서 NCT 분들의 머리를 보여주고 똑같이 한번 잘라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가는 샵이 아이돌분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 샵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근데 이렇게 비싼 돈 주고 머리를 했는데 그냥 버리기에는 좀 아까워가지고 사진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은 밖에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샵에 가서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안녕하세요 하느씨 여역 됐는데 고뷰링이요 하느씨 여역 됐는데 여러분 방금 아이돌분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엄청 잘생기신 분이 저기 2층으로 올라갔거든요 여기 위에가 약간 아이돌분들 메이크업 받는 곳인 것 같아요 되게 잘생긴 분들 왔다갔다 해요 지금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런 이분이 오시죠 어디 가세요? 사진 찍으러 인생일까? 아니요 그냥 중생사진 시험할까? 아니 거기 가요 예약하기 힘들지 않았어? 예약하고 되게 힘들지 3시간 있길래 그냥 받아놨어요 네 혹시 아이돌분들도 머리 세우신지 있으신가요? 네 어떤 분들 세우신 거예요? 저는 지금은 시민에 대해서 서고 있어요 여기는 유명한 머리를 좀 해서 이겼죠 한국어부터는 일본 분들도 오실 수 있나요? 이 자랑이 되나요? 저희 외국분들도 많이 오긴 하시거든요 원장님 게시테면 영어 연구 많이 하고 오는데 대부분은 번역기를 불리죠 남자인거 좋아하세요 네 완전 잘 오셨네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 있잖아요 여기 다니신다고 해서 아 맞아요 네 보신 적 있으세요? 맞죠 아 진짜요? 엄마 뜻이 맞다고요? 네 진짜 실물이 제일 잘생긴 사람이에요 잘생긴 사람이야? 실물이 제일 잘생긴 못생긴 사람 내가 뭐 말해줘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왁스는요? 얘네는 왁스랑 소프트한 거랑 하드한 왁스랑 퀄크림 같은 거를 같이 섞어서 그 안에가 비어있다니 이렇게 해서 왁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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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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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유명한 장치가 보다 이렇게 이게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네들 여기요? 피팅룸 아이돌 분들이 여기 옷 입어요? 여러분들 지금 머리 다 하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머리 비슷한가요? 저 살면서 이렇게 스프레이 많이 뿌려본 적 처음이에요 머리가 완전 과자처럼 딱딱하다고 해야되나? 뭔가 되게 신기하네 제가 아까 머리 자르면서 엔시티 팬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엔시티 담당 선생님 명함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엔시티 담당 선생님한테 머리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사진을 찍으러 로데오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뭐 로데오 근처에 카페에 가서 시간을 좀 주기다가 사진을 찍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왔는데 제가 원래 여기 통티드 솔리아라는 브런치 카페에 갈라 그랬거든요 여기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가 약간 그 지금 아쿠정에서 제일 인기 많은 그런 브런치 카페라고 해가지고 갈라 그랬는데 아니 지금 평일 5분인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도 사람이 너무 많다 여기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도 우웱춤 나게 많아요 오케이 전 이정도만 찍고 나가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여기도 사람이 너무 많고 여기도 사람이 너무 많고 제 마지막 희망 카멜 커니로 갑니다 어 여기도 사람 뭐지 이거 레타스인가 오호 일찍 미끄럼틀 뭐야 이거 이렇게 바로 끝나면 슉 내려와서 여기서 버스가 딱 직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다키친 일본어라는 곳인데 대부분 커플이고 혼자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 들어가서 혼자 밥 먹습니다 원래 여기 앞에 세팅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근데 저 혼자 왔다고 치우셨어요 슬프네 오 맛있겠다 말이 안나오니까 진짜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말이 안나오니까 진짜 진짜 너무 맛있다 조금 시크해서 특별적이고 세련되고 그런 느낌으로 좋습니다 진짜 느껴지는 뭔가 컬러거든요 레드도 되게 잘 부르실 것 같고 그레이 뭔가 자꾸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아름다운 그렉으로 가도 쾌게 다 이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저 아무거나 아무거나 할까요? 말하십시오 뒤로 살짝 기댔다는 생각이 드시고 오 좋습니다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표정은요 특별적이게 해야죠 입술에 살짝만 닫아주시고 좋아요 후대는 살짝만 어? 표정 맞아요 그대로 살짝 내리고 뒤로 평평하게 누워주신 다음에 좋아요 그대로 표정 얼굴은 지금 포토샵 하신 거예요? 그것도 피부만 한거죠? 그렇죠 예쁘죠? 네 이 라인이 되게 예쁘신 거니까 쉐딩에서 그래요? 근데 코가 이쁘진 것 같은데 코가 이쁘지 있어요? 뭐 하신 거죠? 하하하하하 지금 영업계에 자꾸 해가려고 하시면 어때요? 하하하하하 늦게까지 바뀔 줄 몰랐는데 제가 사실 그 창원우 사진 보고 왔거든요 아 근데 그러실 줄 알았어요 하하하하하 와이프도 찍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하하하하 둘이 같이 찍을 수 있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하하하하하 저희 카세트 테이프 패키지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위에 살짝 눌러서 앞으로 열어주시면 잘 열리고요 다음에 보시면 짜자잔 하하하하하 이거는 투명 포토카드라고 해서 이렇게 놓고 사진 찍을 때 발행해 주시면 되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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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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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좋아 더 음 맛있네 맛있어? 식사는 이유가 있네 네 맛있어 저대 음 맛있어 근데 점심이 지우신데? 아 점심 아까 그 부산에서 부산은 어디 가든 사람 많잖아 평일인데 왜? 제가 영상 찍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사람 지나가면 그냥 바로 1번 쏘고 갈 거 아니야 아 진짜? 그 정도로 많아? 아 진짜 너무 많았어 여자도 많아? 여자면 내가 안 봐서 모르겠어 아 진짜? 여자는 내가 관심이 없어서 오 좋아좋아 테스트 통과 아 잘 먹었어 박필이 형 잘 먹었어 아 그래그래 아 그래 구독자 여러분들도 나한테 오면 사는다고 전화해 알았어 알았어 일본어로 해 잘 먹었어 아 그래그래그래 자 여러분들 즐거운 맛 보내시고 자 여러분들 오늘 잘 먹었고 다들 안전하게 집 가시고 형 오늘 잘 먹었어 아 그래그래 내일 집 간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자 그러면 저도 이제 집 갈 거니까 인사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마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